반갑습니다 주식 콜센터 입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은 에코드림 입니다 네 우리 에코드림 주주님들 어 우리 에코드림 네 오늘 안내해드리기 전에 네 구독 네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네 우리 에코드림이 오늘 52,100원 네 3.52% 하락된 금액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구요 네 지금 현재 시간 네 오늘 12시 25분 입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식사는 하셨는지요 아 지금 식사하고 계시겠구나 네 우리 에코드림이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네 지금 달 상승 후 다시 이제 바다권을 다지기 위해서 좀 소포 이렇게 하락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하락 부분에서 지금 다시 급등에 나갈 네 우상형 하기 위한 네 발돋움 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보다는 이제 매수 내 파동 네 지금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구요 지금 최고가 4월 11일 6만 1750원에서 어 지금 현재 주가 내 52,100원 네 아 우리 주주님들 이렇게 상단에 조금 매수하신 주주님들이 조금 많이 있으신데 어우 자꾸 발음이 꼬이네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 혓바늘이 사가지고 조금 발음이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도 주식 콜센터 처럼 어우 좀 이렇게 아프지 마시구요 네 아유 우리 주주님도 파이팅 이라고 댓글 많이 달아 주십시오 네 우리 에코앤드림 네 5월 16일 최저 32,015원까지 하락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상승 패턴으로 네 이어지고 있는 있습니다 네 어 우리 주주님들 세력 형님들 꾸준하게 좀 매집해져 있고 우리 뭐 유상증자 관련해서 좀 많이 우리 주주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거에요 네 우리 에코앤드림 네 전구체 관련해서 네 이슈와 이제 공급기약 네 즉 수주기약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예정이니까 잘 네 보유해 주시구요 아우 좀 길게 보신다 그러면은 우리 에코앤드림 네 제2의 에코 프로 처럼 네 좀 크게 갈 종목이다 네 앞으로의 전망 아우 우리 주주님들 네 앞으로의 전망은 매우 밝다 네 매우 밝다라고 봐주시면 되구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네 전구체 관련해서 이차전지 관련해서 네 정부 지원 네 투입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네 적극적으로 지금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차 전지 관련한 네 중국 네 중국이 지금 뭐 미국 이라던가 유럽에서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탈 중국 아 우리 중국도 안써 나 중국하고 거래 안 해 라는 이슈가 나와져 있는 상태고 지금 중국과 세계 국가 간의 전쟁이 네 일어나다 보니까 무역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수혜가 우리나라 음 한국 네 뭐 에코프로도 있고 그 다음에 ls 머트리얼 주도 있고 ls 그룹도 있고 그 다음에 에코앤드 그 다음에 lnf 도 있고 기타 등 2차 전직 관련한 네 회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 전기차가 대세다 전기차 뿐만 아니라 뭐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정기 목 오토바이 뭐 이렇게 등등등 전기로 그 다음에 친환경 4 자동차 4 석유 라던가 이제 요런걸로 휘발유 나 이제 경유로 이동하는 자동차는 앞으로 이제 없어지겠죠 4 미래 성장성 제 2의 반도체처럼 급등해 나갈 종목 4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고 거기에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무조건 100% 들어가야 되는 전구체 4 전구체가 이제 필요한 거죠 우리 에코앤드림 아우 과연 우리 지금 현재 주가 5만 1900원 인데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까 우리의 목표 4 목표 가격 아 나 이거 얼마의 매도 할까 이게 제일 많이 궁금하실 거에요 앞으로 우리 에코프로앤드림이 얼마까지 상승할 거냐 앞으로 미래 전망은 어떠냐에 대해서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좀 안내해 드릴 거구요 네 우리 주주님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와 정보 네 준비해 놨습니다 에코앤드림 네 유상증작 자료 및 대응 자료 준비해 놨구요 네 여기에 네 추가적으로 네 전구체 네 수주계약 네 진행되고 있는 네 자료도 준비해 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만간에 이제 좀 이슈가 나올 거구요 아 이게 왜 지금 말씀을 못 드리냐면 유상증자 요거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 유상증자가 잘 진행된다 그러면 네 요거 좀 발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네 요 자료와 정보 꼭 받아 가시구요 어 우리 주주님들에게 제가 좀 실시간으로 좀 안내해 드리고 있는 소통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소통방도 진행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단타 종목과 수익 종목 그 다음에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들도 실시간으로 좀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네 우리 주주님들 네 꼭 자료와 정보 그 다음에 많은 소통 네 요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주식 콜센터는 네 각종 자료와 정보 이렇게 준비해 놨으니까 우리 저 주주님들 네 꼭 네 주식 콜센터에게 자료와 정보 꼭 요청해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주식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게 아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매도가 뭐 이거 관련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거에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좀 좋은 소식 이런거 좀 빨리 좀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아무 세력들이 있나 없나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잠시만 요거 제가 나를 내려 보겠습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지금 보게 되면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터지진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작아요 거래량이 적다 네 그 다음에 보면 개인이 조금 어제 좀 많이 매수를 한 상태고 개인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 님들 네 오늘 현재 지금 외국인들 들어오고 들어와져 있고 기관도 이제 상당한 물량 보유하고 있다 금융투자에서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매집되어 있고 지금 조금 조금씩 네 매집해져 있습니다 네 투신도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금 그 다음에 사모펀드 그 다음 기타법인 네 기타법인 요거 대주주 네 대주주가 주식 뭐 매각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공시발표 전이구요 네 우리 에코앤드림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되면 현재 주가 최대 주가는 15만원까지 네 지금 상향 조정 되어있습니다 미래 성장성을 보고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되면 최대 15만원까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2025년 이후에는 그 이상까지 상향 될 강류성이 높다 라고 리포트가 발간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현재 우리 에코앤드림 관련해서는 뭐 조금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지금 주가 흐름은 잠시나마 이제 유상증자 관련해서 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더 주가 상승부 이슈나 호재가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요 자료 준비해 놓고 좀 잠시나마 좀 안내해 드릴게요 요거 자료 주식 콜센터가 만들어 온 자료 자료고요 이게 에코앤드림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 좀 리포트 만들어 놨습니다 네 요 리포터는 네 리포터는 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드리려고 이렇게 다 준비해 놨어요 전구체 뜻 네 도대체 우리 에코앤드림이 전구체를 만든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네 라고 생각하시겠는데 그것 좀 우선 알려드릴게요 전구체 뜻 네 우선 전구체 뜻부터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전구체란 배터리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기초 원료를 말합니다 네 양극체 화학적 구조를 결정하고 배터리 성능과 수명을 좌우합니다 네 그래서 핵심 강물이다 그래서 이슈 그 다음에 공급계약 네 수주계약 이런게 나온다는 거죠 네 요 전구체 요거를 좀 자세하게 아셔야지만 세력들이 주가를 흔들게 되더라도 우리 주주님들 잘 보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재료 리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 있구요 ncm 전구체 제조 공정 전구체 금소 화학물 용액 제조 공식 용액의 착화제 pH 조정제 혼합 및 교관 세척 및 건조 양극재 이렇게 되는거에 순서대로 배터리 인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ncm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니켈 코발트 망간을 금성 용액으로 만들어야 한다 네 지금 이렇게 우리 에코 앤 드림이 만드는 네 만드는 전구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네 간단하게 제가 만들어 온 네 요거 자료 참 간단하게 좀 일단 안내해 드릴게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가장 많이 전구체를 생산합니다 네 대략 80% 이상 중국이에요 근데 지금 24년도 네 다음달부터 유럽에서는 중국 중국에서 생산되는거 모두 네 수입 안하고 관세에 네 두드려 패스 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얘네들 거는 사용을 못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요 지금 이렇게 하이 니킬 전구체 생산 능력 및 시장 점유유 에코 앤 드림이 0.6% 차지하고 있고 이 비중은 더 늘어납니다 네 우리 에코 프로 머티얼즈 우리나라 에코 프로 머티얼즈도 3.5% 비중 차지하고 있고 네 중국이 이렇게 좀 되게 많이 엄청나게 많이 네 이렇게 조금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일본 스미토모 네 여기도 한 5%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하이 니킬 전구체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세만금 쪽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단지를 네 본격적으로 공장 가동을 한다 그러면 상위권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라가겠죠 에코 드림드 현지 13위 인데 이 참 3위 13위가 아닌 네 10위권 안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세만금 네 2차 전지 단지에 네 본격적으로 생산을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점유율 싸움 네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중국 기업들은 웬만한 데는 다 빠질 거에요 다 내려가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중국 탈 중국 네 하기 위해서 네 중국하고 미국과 그 다음에 유럽과 쌈박질 중이죠 네 중의 으름장 항 배터리 독립 어려움따 라고 이제 기사도 나왔었는데 네 4월달에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관세율을 7.5%에서 25%로 높인 데 대해 그래 봤자 중국의 침공을 막을 수 없을 것 이라는 반응이었었는데 배터리 업체에서 나오는 이유 네 중국이 전구체와 고선도 류틴 화합물을 내 수출을 끊으며 테슬라도 전기차를 만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국내 대형 배터리 셀 제조사의 연구소장은 중국이 배터리 소재 공급을 끊으며 배터리 업체들이 재고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1년이라고 말했다 네 1년도 솔직히 못 가요 이게 생산할 수 있는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게 근데 이제 중국과의 이제 싸움 네 이게 조금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구요 네 그 다음에 요 좀 이렇게 관련된 자료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우리 에코인 드림 네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다 시청도 엄청 작아요 제 기준으로는 작은 거구요 지금 6천억이 안되요 지금 5,922억 원 네 지금 이제 에코인 드림이 1조원 이상 네 시청이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는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우리 주주님들 뭐 10만원 뭐 20만원 네 그 이상도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네 지금 현재 에코인 드림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힘내시면서 잘 보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주식 콜센터 네 AI 테마 이제 급등 종목 요 주식 공략집 요것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요 관련된 자료와 정부도 미리 좀 받아 가치기 바랍니다 요 종목 관련된 종목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주주님들에게 다 드리고 있구요 그 다음에 실시간 소통방 네 텔레그램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되며 지금 관련된 자료와 정보 받아 가셔라 라고 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브리핑 해드리고 있고 매수 매도 타점도 이렇게 지금 가족방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꼭 실시간 소통방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 콜센터가 지금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네 6개월 1억 만들기 지금 진행하고 있구요 네 지금 실시간 네 소통방에 한 800명 정도 되십니다 네 1억 만들기 네 6개월에 1억 만들기 치 800명 정도 되시는 분들하고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네 참여하시구요 구독 좋아요 네 꼭 눌러주세요 입장인원 일단 제한없이 다 초대해 드리고 있어요 다 같이 돈 벌어 보시죠 주주님 네 소액으로 얼마든지 투자 가능하시구요 네 010-3172-8706 번호로 네 참여 네 참여 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-3172-8706 번호 네 주식 콜센터 전화번호 네 여기 있구요 네 에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대응 자료 그 다음에 매도 타점 그 다음에 매수 타점 네 무료로 잡아 드리니까 꼭 네 요청하시구요 주식 콜센터는 주주님들께 많은 자료와 정보를 무료로 드리고 있구요 주식의 기본은 매수 매도 얼마에 사냐 얼마만큼 저렴한 금액 얼마나 싼 금액에 매수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고가에 파냐 네 이게 기본이죠 네 투자로 돈 벌어 보시죠 주주님 네 주주님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주식 네 수익 500% 수익 가자 네 이렇게 주식 콜센터가 써놨습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 방송 여기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불금입니다 네 오늘 불금이니까 우리 주주님들 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식 콜센터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